안녕하세요 유창균 원장입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진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만큼 발바닥 뜨거운 증상으로 어 고통받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구요 근데 이분이 크로스핏을 한다고 하셨는데 크로스핏이란 것은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격렬한 운동에 속하죠 그래서 부러워할 정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술만 마시면 발바닥이 빨개진다 이거는 염증 반응입니다 발바닥에 알콜이 들어가면서 어 발바닥 근막이나 피부에 염증 반응이 유발된 것입니다 크로스핏을 하면서 발바닥 족조 근막에 어떤 부담이 생겼을 거고 염증 생기기 바로 직전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발바닥이 바로 불거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발바닥이 뜨겁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발바닥이 화끈하게 열나는 상태가 되죠 운동량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 술을 드시지 말아야지 발바닥이 괜찮으실 겁니다 참고하십쇼 운동량을 통해 보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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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